대포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곰 차장님과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오늘 크래프톤 1.84%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저희 정우윤 수석하고 게임주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섹터해널이 자기 섹터를 그렇게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안 좋게 바라보더라도 좋은 요소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정우윤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보다는 나아질 내년을 기대하는 게임 섹터지만은 사실은 뉘앙스를 살펴보게 되면 게임업종에 대한 확신은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결국은 예전과 달라진 게임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우려감들을 모두 다 지워주는 좋은 펀더멘터를 보인 기업이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프리뷰 자료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어제도 이제 대부분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뉴진스 콜라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킨도 성장형 스킨을 만들고 뉴진스와 콜라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다행이네요. 거기에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인도 쪽에 온기 반영, 매출 온기 반영이 또 있거든요. 인도가 지금 서비스하게 된, 다시 재개하게 된 지가 한 두세 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에서 매출액이 무려 42%나 늘고요. 영업이익은 1923억으로 46% 늘어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PC 쪽에 DAEU가 52%나 증가를 했고요. ASP도 23%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크래프톤이 또 이제 약간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짓까지는 아니에요. 나쁜 짓인지 실수인지 하여튼 이제 그 아이템의 확률 이슈가 좀 있어서 그거 다 환불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3분기에는 이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지만은 재미있는 것은 워낙 글로벌 유저가 많은 회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노이즈가 굉장히 컸는데 오히려 게임 전체적으로 노이즈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스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제 이제 정우윤석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배틀그라운드가 나온 지가 거의 뭐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배틀그라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센세이션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게 아마 15명인가 20명 한 맵의 입장에서 다 서로 쏴죽이고 딱 혼자 남는 게임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이제 FPS 게임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5대5로 싸워서 팀으로 해서 쟤네를 이제 이기는 이런 게임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 빼고 모두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라한 게임들이 뒤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싹 다 지금 조용해지고 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의 펍지 이 내용은 이제는 안정화됐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 더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게 사실 신작이에요. 그 신작이 다크앤다커 모바일하고요. 다음에 이제 인조이 같은 게임인데 인조이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작이 심즈라는 개발, 심즈라는 게임은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실 거예요. 이 심즈 개발진이 만들어낸 라이프 바이유 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은 한다 한다 하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이유는? 돈이 없거나 아니면 개발 여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인조이는 경쟁작이 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크앤다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베타 테스트 3분기에 진행할 예정인데 내년도 초에 출시를 할 것으로 아 올해 4분기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게임스컴에 드디어 이제 8월 달에 공개를 하게 될 예정인데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크앤다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원작 다크앤다커의 모바일판입니다. 근데 이 다크앤다커가 최근에 또 시장에서 검색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했을 때 기대감은 유효하겠죠. 물론 이제 크래프톤이 만들어내는 이 게임들이 과금 요소가 그렇게 높은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크래프톤 얘기하면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짚어졌던 내용이 뭐냐면 야 니네 게임 하나밖에 없잖아. 그거 망하면 어떡할 거야. 혹은 우리 인도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니네 그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인도가 갑자기 게임하는 친구가 부모님을 죽여서 게임을 못했단 말이에요. 서비스를. 이런 리스크. 그러려면 이제 게임의 다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흥행 몰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회사의 밸류에이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요즘 잘 나가잖아요. 맞아요. ABL 바이오도 예전에 제가 참 진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기업인데 너무 주가가 오랫동안 뭐 하는 기업이에요? 얘네는 ADC 이중항체를 바탕으로 한 항암제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BBB라고 하는 뇌에는 뭔가 이제 약물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암인가요? 폐암인가요? 폐암인가요? 이 뇌전이가 나오면은 이제 사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전이가 나오게 되면은.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을 한다는 것은 첫째 예전 이제 방사능으로 이제 암을 죽이던가 아니면 이제 화학요법 그리고 이제 면역항암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약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에다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전이가 되면은 사실상 이제 암 환자분들은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항암제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기업이라서 제가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주가가 잘 안 올라요. 항상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시면은 거의 뭐 한 두 배 가까이 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슈가 있는지 제가 한번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관련 내용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우선 ABL 바이오가 또 무거운 이유는 시가초리트크에 커요. 이 회사가. 이중왕체 빅파마 라이센싱 아웃 같이 입증을 기대한다 라는 내용인데 우선 이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길게 할애를 한 부분은요. 이 뇌투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BBB 즉 혈 뇌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 장벽 때문에 약물이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투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그리고 도전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드난리라는 회사가 있죠. 이 드난리라는 회사가 BBB 셔틀을 가지고 커졌던 회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드난리가 2020년 10월 달에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21억 달러 규모의 라이센싱 아웃을 체결을 하면서 주가가 막 뛰어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가총액이 얼마였냐. 한 90억, 100억 달러 정도 되죠. 한화 기준으로는 거의 14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나오면서 주가가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해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바이오니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5배 이렇게 쑥 올라왔다가 순식간에 막 빠지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빠졌냐. 올라간 거 다 빠졌어요. 5분의 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한 90% 정도 올라왔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노피, 계약물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은 최근에 아까 얘기했었던 이 사노피 쪽에 기술 이전 1.3조 원 한 이후에 사실은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었던 이러한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거랑 동일한 것을 하는 ABL 바이오의 뇌투과 플랫폼 그렛바디 이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임상 결과가 나왔던가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요. 이제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초기 단계라서 임상 1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뇌투과 장벽 약물은 파킨슨평 치료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노피 쪽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드난리의 BBB 셔틀이 검증되면서 드난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임상 결과가 잘 나와서 BBB 셔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드난리 보셨듯이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었었다는 거죠. 그렇게도 갈 수 있다. 진짜 리포트에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BBB 셔틀 가치가 입증이 되면 드난리의 과거 시총도 가능하다라고 리포트에 딱 써 있습니다. 리포트만 보면 지금 기회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BBB 셔틀의 뇌투과 장병 요소뿐만이 아니라 담도함이라든지 이 회사가 이제 로슈의 자회사인 사노픽스라는 곳에서 ADC 플랫폼의 기술 이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ADC 플랫폼을 바탕으로 ADC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ABL 111 그리고 ABL 503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약들까지 어느 정도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 마일스톤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재무 안정성까지 좀 커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이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데요? 그건 아무도 모르나? 아니에요. 임상 결과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까지는 뭐 파악을 못해서 그게 중요한데 선생님. 다음에 알려주세요. 리포트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임상 일정이 다가오면 오히려 저는 아 그래요? 무서워서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정상은 곧 떠나서 예전에 우리 회사에 계시던 진원국의 애널리스트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이상 전까지의 주가 상승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죠. 이상 때까지는 꿈을 먹고 삽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되면은 이 시장에 이렇게 어려운 거를 얘네가 해내? 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3상까지는 가면은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약을 개발했어요. 근데 야 그거 대체제가 이미 이 시장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니네는 진입해서 언제 언제까지 침투율이 올라가고 얼마나 돈을 벌 건데 이거 계산해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막 10조원까지 올라와 있다 20조원까지 올라와 있다 이러면은 사실은 돈을 연간 기준 적어도 2조는 벌어야지 혹은 1조는 벌어야지 그 주가가 설명이 되는 건데 그렇게 벌까?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벌려면 한 5년, 10년 걸리는 거거든요. 또? 네. 그럼 그때부터는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오히려 이상 때 좋다. 이게 이제 진흥국 애널리스트의 의견인데 저는 이제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래도 좋은 약이 나오면은 임상 때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성공 가능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돼서 빠져도 좋으니까 되기만 해라 이거예요. 근데 된 회사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임상을 보고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좀 부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왜 이렇게 항상 강심장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지 정신을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LS 일렉트릭입니다. 얘네도 진짜 무시무시했었던 기업이죠.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저도 뭐 바이오 투자를 한 종목 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맞아요. 저 빨리 벼락부자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벼락부자 돼서 회사도 좀 편한 마음으로 다니고 진짜 정말 계속 다니실 생각이신군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바이오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2022년 1월달 더 밑에였는데 가격은 제 기억에는 4,800원부터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오래돼 저렇게? 네. 32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몇 배예요? 60배 왔습니다. 60배. 60배가 불과 몇 년이에요? 4년도 안 걸렸죠? 4년 걸렸네요 딱. 그리고 최근으로 따져봐도 한 2년 만에 20배가 올랐어요.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이오 꿈의 바이오 아 제가 바이오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 주주시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바이오 주주예요. 하지만은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빠르게 벌기 위해서 무조건 바이오만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느냐. HD 현대 일렉트릭이 올라오면서 LS 일렉트릭도 주가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보시면은요. LS 일렉트릭이 주가가 덜 갔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품 포트폴리오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LS 일렉트릭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용 자동화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초고압 변압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이제 송배전 시스템 이런 쪽의 강점을 가지다 보니까 예전에 전력기기가 다 평등했을 때는 실적도 비슷하고 업황도 비슷하고 다 동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시장 자체가 대규모 유틸리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면서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쪽으로 워낙 쏠렸었어요. 근데 LS 일렉트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 결국은 초고압 변압기 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부산 공장 증서를 진행을 했고요. KOC 정기라는 회사의 인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고압 변압기를 확장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는 이제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회사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영업이익 자체는 예전부터 LS 일렉트릭이 가장 높았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모멘텀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분기 실적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2분기는 좀 쉬어간대요. 그래서 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저는 LS 일렉트릭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844억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YOY 마이너스 20%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도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 전년 대비 역성장이야. 이거 시장이 과연 좋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월만 해도 6만 원대였는데 지금 19만 7,100원까지 올라갔으면 정말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2분기는 살짝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국내 정보 살펴봤고요. 해파리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